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하서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하서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뒷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뒷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라비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뒷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뒷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하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하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떨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핍박받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하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까? 바로 세상의 진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우수아 2장 말씀에도 믿음 때문에 자신의 조국까지 배반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우수아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과거 가데스바니아에서 각 지파별 한 명씩 차출해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과 성격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보냈던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구분을 하였지만 가난한 땅이 정말 살아가기 적합한 땅인지에 대한 정탐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여우수아가 보내는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로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에 대한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탐하는 것을 여리고 왕도 알고서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 이 병정들에게 졸지에 쫓기게 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기생라압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따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라압은 어디나 사람이죠?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이라면 여리고 왕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무너뜨리려고 정탐하러 온 적국의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조국을 배반하면서까지도 정탐꾼을 돕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라압의 대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우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다한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모리 왕과 시온 바산왕의 옥왕을 전멸시키던 이야기를 이 기생라엘이 소문을 통하여서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영향력을 끼친지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라압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녀의 직업이나 우성숭배가 강한 이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에 향한 이 믿음이 자라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만물 이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도 크신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라압의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알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난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발각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숨겨주는 것을 돕고 그들을 도피하는 것까지 돕게 된 것입니다. 라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을 향한 간청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선대하다. 이 선대하다는 이 동사를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헷세드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헷세드는 참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으로 이 헷세대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헷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기생 라압이 이 선대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두 정탐꾼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무엇이 이토록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를 무엇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민족의 배반자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 그토록 자라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민족의 배반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이 새벽에 이 자리의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좀 더 쉬고 잘 수 있음에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많은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때로는 무모하고 위모함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니 오늘 라흡이 두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설사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85세생 이 갈렙이 난공불락인 헤브론 땅을 선지를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85세에 헤브론 땅 산지를 차지한다라는 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우사서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이 무모해지지만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소 무모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고 실제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되는 분명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갈렙이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그를 무모함 속에서 승리케 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나의 어떠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모함 가운데도 역사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라압이 그렇습니다. 기생라압을 통하여서 그녀의 가정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가운데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우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감담이 녹떠이다 하더라. 두 정탐꾼이 무사히 이스라엘 북상에 모여있는 지정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여리성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여우수아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 일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을 점령하게 하는구나. 내가 이 상황을 보면 이 땅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군의 여우와 하나님이 이미 그 땅 가운데 예비해둔 사람이 계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움에 반응하게 만들고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시금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생나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놀라운 통로로 그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마태고문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이야기, 작은 소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합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믿음이 자라난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미 예수 전도단의 책임자였던 알렌 한드로 노드게스 목사님이 쓰신 한계 너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한계 너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불편하고 두렵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지대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가 영적으로 위험지대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위험지대가 영적으로 안전지대입니다. 알렌 핸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안전지대, 온전하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위험지대를 찾아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기생라압이 이 두 정탐꾼을 숨기는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위험지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 안락한 곳을 떠나 위험지대로 나아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압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 있었던 곳도 아니고 그저 소문만 들었습니다. 게다가 신분도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내 믿음의 연안이 적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생라압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과 환경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을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늘 기생라압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은 작은 하나님의 소리 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새벽입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고난받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요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조바심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됨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왜 비교의식이 찾아옵니까? 왜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만물이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되어지면 오늘 이 기생라압이 두 정탐권을 숨겨주는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이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답답한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 내 자신이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토록 낙막하게 만듭니까? 하지만 그 낙막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나 결국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나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기생라압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은 작은 소리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소리 소문에 믿음으로 반항하였던 이 기생라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녀의 가정을 구원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작은 믿음일지만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가정, 일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에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에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무모하다고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무모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생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아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작은 믿음이지만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때로는 무모하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결단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은혜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무모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안 할 판 그러한 믿음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역사에 오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므로 무호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생 나아갈 것 같이 하나님 말하고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다에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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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행동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기생 나아올까 같이 믿음으로 획돈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회사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행하게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원합니다. 주의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때로는 무부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생 나아가 같이 무부하게 아버지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의 믿음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더 깊은 기도의 자료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선포하게 원합니다.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언어와 생각,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뤄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진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오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예수님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예수님만이 증거되어지게 원합니다.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나의 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되어지게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일하는 일터와 회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원합니다. 주예수님 나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행동, 나의 표정 하나까지도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원합니다. 주예수님 오늘 환함없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되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게 원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환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역사의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